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역사강사 이다지입니다. 2024학년도 9월 평가원 시험이 끝났어요. 수능을 치르기 전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출제하는 마지막 시험이었던 만큼 아마도 우리 쨉쨉이들이 많이 긴장하고 시험을 치렀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시험을 치시느라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부터 선생님이랑 역사과목, 세계사 동아시아사, 분석과 전략을 살펴보면서 9월 평가원 시험을 분석하고 앞으로의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저녁에 8시 15분의 시험지가 공개되기 전에는 시험지를 못 보니까 시험이 여러분들이 끝났을 시점에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시험이 어땠는지. 그래서 인스타그램에서 라이브를 켜서 여러분들이랑 소통을 하면서 반응을 좀 살펴봤더니 대체적으로 세계사 같은 경우에는 아 선생님 너무 어려웠어요 하는 친구들이 많았고 동아시아사는 좀 무난했어요 라고 하는 평이 있더라고요. 세계사와 동아시아사 시험이 어떻게 나왔을지 세계사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세계사 시험은 어떠셨어요? 세계사 시험은 굉장히 좀 까다로운 편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제일 궁금한 건 뭐예요? 1등급컷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1등급컷 같은 경우에는 9월 평가원 시험이 아니라 만약에 이 시험 문제 그대로 수능에서 출제가 되었다면 커트라인을 대략적으로 예상해 보건대 47점에서 48점 정도를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올해 6월 평가원 시험이 다소 무난했죠. 세계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9평에서는 난도를 조금 더 올린 것으로 보여요. 당연히 6평보다는 이번 9평이 훨씬 더 어려운 편이었고 가장 근래에 틀어졌던 시험 중에서 제일 어려운 편에 속했던 것이 2023학년도 9월 평가원이었는데 2023학년도 9월 평가원 세계사보다도 또 어려운 난도로 출제가 비슷한 난도로 출제가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자 관련해서 가장 무난하게 지역별 출제 경향부터 먼저 살펴보면 4대문명과 중국사, 서양사까지는 문항이 출제된 이 숫자 자체가 거의 동일해요. 서아시아사와 인도사 요즘에 가장 핵심적으로 출제가 되는 부분이죠. 서아시아사에서 두 문항, 인도사에서 한 문항이 출제가 되었는데 서아시아사 같은 경우에는 오스만 제국이 지역통합형 문항으로 서양사랑 같이 출제가 되어서 사실상 세 문항이 출제가 된 것과 같습니다. 자 통합형 문항이 다양하게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통합형이 굉장히 여러분들이 세계사에서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중요한 키워드로 떠올랐는데 어떤 문항들이 나왔고 어떻게 대비해 나가야 되는지를 조금 이따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출제 유형이나 주제를 먼저 한번 살펴보면 출제 주제는 여러분도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수능 출제의 트렌드이기도 하죠. 예전에는 사료 해석이 쉬웠으면 뭐 선지가 좀 까다롭게 나온다던가 아니면 사료가 좀 까다로우면 선지 해석이 쉽게 출제가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종합적으로 이 사고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료도 까다롭고 선택지도 까다롭고 거기에 연표도 알아야 되는 문항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료 해석도 해야 되고 지역 통합형 관점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연표적으로도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한 부분에만 기본 개념만 몰빵에서 공부를 한다던가 하지 말고 종합적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럼 출제 포인트를 짚어보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가장 중요하고 또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인도사랑 서아시아사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작지만 맵죠. 인도사랑 서아시아사 여러분 선생님이랑 기본 개념 강의할 때 어땠어? 사실 개념 강의에서 인도사랑 서아시아사가 굉장히 비중이 크다던가 강좌수가 많지는 않잖아. 강의 숫자 자체가 많지는 않지만 맵죠. 여기에서 굉장히 어렵게 또 출제가 되고 중요한 문항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꼼꼼하게 학습해야 되는 파트입니다. 예전에는요. 개념을 어설프게 알아도 풀 수 있는 파트가 인도사랑 서아시아사였다면 최근에는 개념을 굉장히 세심하게 꼼꼼하게 정리해야지 풀 수 있는 문항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서아시아사 5번 문항을 살펴보면 사료와 선택지에 샤프로 1세라던가 키로스 2세랑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면서 예전에는 사실 예전의 교육과정으로 세계에서 배웠던 친구들은 샤프로 1세가 누군지 키로스 2세가 누군지 모르는 친구들이 훨씬 더 많았거든. 기본 개념에서 다뤘는데 여러분들이 다소 이런 것까지 나오지 않겠지라고 하면서 제꼈던 내용들도 9월 평권에서는 이제 세계사에서는 이런 지역적인 내용들로 보여지는 내용들까지 출제될 수 있으니까 꼼꼼히 공부해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인도사의 16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료를 해석하면서 사파비 왕조가 존재했던 시기 그러니까 16에서 18세기에 인도의 제국은 무글 제국이었고 단계적으로 해석을 해나가야 되는데 이 무글 제국을 창시했던 바브르의 손자 아크바르 배제까지 순차적으로 여러분들이 사료 해석을 할 수가 있으려면 개념을 디테일하게 소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역통합형 연표를 꼼꼼하게 기억해야지 이 서아시아사, 인도사에서도 어려운 사료 해석까지 여러분들이 해나갈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두 번째 출제 분석 포인트, 서양사로 들어가 볼까요? 서양사에서는 특히나 연표 문항이 두드러지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6평 기억나? 6평에서는 세계사에서 연표 문항이 몇 문항이나 출제가 됐었지? 사실 연표 단독 문항으로는 6평에서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9월 평가원에서는 7문항이나 출제가 되었어요. 자, 7문항 중에서도 특히나 까다로웠던 연표 문항이 17번, 19번, 20번이었는데 먼저 한번 살펴보면 17번 같은 경우에는 19세기 유럽의 역사, 서양의 역사에 아주 촘촘하게 연표가 출제가 됐습니다. 이탈리아 통일전쟁부터 미국의 남북전쟁, 사료 해석을 통해서 이탈리아 지역과 미국 지역을 하나로 묶었고요. 선택지 또한 굉장히 촘촘하게 연표가 조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표를 학습을 하면서 몇 년까지는 외우지 않아도 되겠지? 라고 생각했던 친구들이 이번에 큰코다칠 만한 시험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 연표는 선생님이 꼭 알아야 된다고 했던 연도는 반드시 연도까지 꼼꼼하게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19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사료 해석을 통해서 아, 러시아 혁명과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유추할 수 있어야 됐고 러시아 혁명과 관련해서 1차 세계대전에 이 시기를 바운더리 잡고 난 다음에 선지에 있어서도 또 연표 해석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번에 선택지에서 와그너법이 나왔더라고. 그런데 와그너법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기본 개념에서도 다루고 연표 특강에서도 다루지만 이게 기출에서 잘 보지 못했던 선택지였기 때문에 연도에 대해서 아, 이 연도는 몰라도 되겠지? 라고 생각하고서 공부하지 않았던 친구들이 대부분 떠올리지 못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지에 나왔던 이 조밀한 연표까지 학습하려면 기본 개념과 그 기본 개념 안에 들어가 있는 연표 특강 학습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20번 같은 경우에는 베를린 장벽이 존재했던 시기랑 관련해서 연표 문항이 출제가 됐는데 선지가 이 두 개의 선지는 아예 연도를 생각하지 못했던 친구들이 많았다고 했어. 유럽 공동체랑 관련해서 이시 결성 시기라던가 아니면 아세안 설립 시기와 관련해서도 선생님이 관련해서 모의고사 문항도 이 개발 문항에서 설명을 했었고 기본 개념에서도 또 연표 특강에서도 다뤘습니다. 여러분 연표 특강 정리가 얼마나 잘 되어 있어 선생님이 교과서 4종에 나온 연표, 3종, 2종, 1종 다 다른 색깔로 표시를 해서 이 강의 안에서 이 정도까지는 여러분들 반드시 외워야 돼 이 정도부터는 흐름으로 파악을 하셔도 됩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꼼꼼한 학습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자, 아울러서 출제 분석 포인트 두 번째 3번을 보면 서양세 같은 경우에는 각국사 문항도 굉장히 중요하게 출제가 됐죠. 이번에는 8번 문항이 포르투갈에서 그리고 10번 문항이 미국과 관련된 내용들이 출제가 됐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서양세 각국사 문항은 선택지와 관련된 해석이 핵심입니다. 선택지가 항상 뭐가 나오지? 포르투갈이 식민지배했던 나라, 미국이 식민지배했던 나라를 쫙게 차고 있어야지 풀 수 있도록 나오기 때문에 항상 나오는 유형이지만 여러분들 자주 틀리니 선택지 정리가 필수적입니다. 이 선택지 정리 한 번에 쭉 하는 거 어디서 했었지? 이다지도 탁월한 문제풀이에서 했었어요. 각국사 편에 쭉 이렇게 선택지 많은 분량으로 정리했던 내용들 꼼꼼하게 하나도 빼놓지 않고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출제 분석 포인트 세 번째 선생님이 이번 9월 평가원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바로 통합형 문항입니다. 연대기적인 내용들을 묻는 것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보고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지역 통합형 문항들이 많이 출제가 됐어요. 여러분들을 변별할 수 있는 핵심적인 문항들은 다 지역 통합형 문항이었습니다. 12번, 13번, 14번에서 지역 통합형 문항이 출제가 되었는데 이거 보고서 선생님이 생각했잖아. 여러분들 진짜 어렵게 느꼈겠다. 왜 내가 문항이 어려우면 시간이 엄청나게 갑자기 급격하게 나를 중심으로 한 시간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걸 느끼잖아. 12, 13, 14번이 다 어려운 문항이었으니까 더더욱이 체감 난이도가 올라갔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역 통합형 문항, 그러니까 서양의 나라랑 서아시아의 나라, 인도의 나라를 엮어서 물어볼 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연표 파악입니다. 이 연표 파악을 하는 건 어디서 있어? 연표 특강의 제일 맨 앞에 선생님이 지역 통합형 관점에서 연표 특강으로 예를 들어서 인도에 국타 왕조가 있었을 때 서양에는 어떤 왕조가 있었고 서아시아에서는 어떤 왕조가 있었는지를 통합형으로 정리해 준 게 있어요. 이거를 파악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한 장짜리로 정리해 준 걸 파악을 했어야 됐어요. 핵심적인 문항들을 살펴보면 12번 문항이고 굉장히 까다로웠죠. 사료 해석을 통해서 오스만 제국가 에스파냐라고 하는 것을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그 사료 해석에 할 수 있는 핵심적인 열쇠가 되는 게 바로 연표였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사료 속에서 아우크스 브루크 화이가 이 체결된 이후에 10년이라고 하는 것이 에스파냐임을 유추해내는데 또 큰 힌트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지역통합형 문항을 파악을 할 때는 반드시 지역통합형으로 선생님이 정리해 준 연표를 정리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14번 같은 경우에는 아바스 왕조임을 해석할 수 있는 힌트도 연표였어요. 예를 들어서 아바스 왕조는 서아시아의 왕조이지만 힌트는 어디를 줬어? 서양사를 줬어. 교황 레오 3세라던가 아니면 카로루스 대세 같은 경우에 8에서 9세기라고 하는 걸 잡고서 봤으면 서아시아에서의 아바스 왕조가 훨씬 더 쉽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왔겠죠. 자 출제 분석 포인트 네 번째 보면 중국사 1번사는요 가볍게 살펴보시면 돼요. 기본 개념을 중심으로 무난하게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개념을 충실하게 학습을 해 나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9월 평가원 동아시아사를 한번 분석을 들어가 볼게요. 동아시아사 시험은요 대체적으로 굉장히 무난한 편이었어요. 실제로 2024학년도 6월 평가원과 좀 비슷한 난이도로 볼 수가 있고 실제 수능에서 출제가 된다면 무난하고 평이하기 때문에 1등급 커트라인은 변별이 많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50점으로 형성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분명히 있겠지. 우선적으로 단원별 출제 비중을 보면 여전히 근현대사를 중심으로 해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근현대사 4단원 5단원에서 8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고 5단원 현대사 문항이 3문항이 계속해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출제 유형 및 주제를 살펴보면 세계사와 마찬가지로 그냥 단순하게 문제를 풀기보다는 사료 해석도 하고 연표도 분석하고 선택지까지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문항들이 집중적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이 동아시아사도 여러분들 대체적으로 평했지만 까다롭게 느끼는 문항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거든 그 문항들의 출제 포인트를 먼저 잡아보도록 할게요. 연표 문항이 이미 6월 평가원에서 동아시아사는 13문항이 출제가 됐죠. 이번에는 연표 단독 문항은 6문항이 출제가 되었지만 좀 까다로운 연표까지 세심하게 학습해야 되는 문항들이 출제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18번 같은 경우에 2번 선지에 개성공단 사업이 시행되었다와 관련된 연표는 대부분 학습이 안 되어 있는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선생님이 개념에서도 하고 연표 특강에서도 했지만 이것까지 해야 돼? 라고 하면서 제꼈던 것들이 시험에 나온다는 걸 보여줬던 거지. 관련해서 선생님 연표 특강 교재에서 개성공단 사업과 관련해서 2000년대라고 하는 게 나왔기 때문에 해당 내용이 학습이 됐던 친구들은 또 무난하게 학습을 하셨을 것 같아요. 푸셨을 것 같아요. 관련해서 출제 분석 포인트 두 번째를 보면 역시나 여러분들 수능이 가까워질수록 기본 개념을 탄탄하게 학습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선지 구성이 새롭게 나왔던 문항이 어디서 출제가 되었냐면 6월 평권에서 처음으로 원래 역사교과는 이 보기랑 관련해서 기역, 니은, 디귿, 니을이 선택지로 출제가 되는데 6평 동아시아사에서 처음으로 기역, 니은, 디귿으로만 구성된 문항이 나왔어요. 그 선지 구성이 새로운 문항이 이번에도 출제가 됐고 해당 문항이 16번이었어요. 이 16번에서 고소번화도 선지가 나왔는데 이 고소번화도를 보고서 선생님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본 개념에서도 다루고 문풀에서도 다뤘지만 그냥 대충 봤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 틀렸던 친구들이 많았더라고 기본 개념과 문제풀이에서 다뤘던 내용이었습니다. 고소번화도가 어디를 배경으로 해서 그려졌던 거지? 수저우였죠. 개념고지 91페이지에 나와있는 내용이야. 자, 수저우에 고소번화도 혹은 성세자생도라고 불리는 이 그림이 수저우를 배경으로 해서 그려졌다라고 하는 내용들 기본 개념으로 돌아가서 꼼꼼하게 학습을 해나가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전략을 세워보자고요. 선생님 연간 커리큘럼을 보자면 9월 평가원 전까지 기본 개념과 문제풀이를 통해서 기출에 대한 분석, 기본 개념에 대한 분석이 끝나 있으셔야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9월 평가원을 봤으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됐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개념과 문제풀이를 통해서 문제풀이 접으면서 본격적으로 정리를 해나가셨으면 좋겠고요. 9월 평가원 전에 개념완성과 문제풀이까지 끝냈어야 하는 친구들은요. 여러분 지금부터는 파이널 이 내용들과 그리고 신선한 모의고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약점을 보완해 나가는 연습들을 하셔야 돼요. 어떤 얘기냐면 여러분 모의고사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의 핵심적인 부분은 뭘까요? 그 모의고사에서 나온 주제가 중요하기 때문도 있지만 사실은 이 모의고사 문항을 통해서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해왔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 뭔지를 파악을 해내야 되는 거거든. 그런데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풀면서 제일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1번 문제 틀려내? 답지 해설 보고서 아 이런 내용이구나 하고 넘어가는 거야. 일반적으로 다 이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뭘까? 메타인지죠. 내가 이 문제를 왜 틀렸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걸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누구지? 여러분들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학진 운동과 관련된 문항을 틀렸다면 내가 옳은 것은인데 옳지 않은 것은으로 보고서 틀렸어. 그럼 이건 단순 실수죠. 단순 실수는 반드시 수능 전에 잡아야 되는 그런 실수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런데 내가 대학진 운동과 관련해서 사료 해석이 안 됐는지 선택지에 있어서 연계 규제에서 올해 처음 나온 내용이 정리가 안 돼서 틀렸는지 아니면 대학진 운동에 대한 개념 자체가 부족한지를 아주 치열하게 여러분들 파악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여러분들 자신이니까요. 왜 틀렸는지를 파악하고 그것과 관련된 이 약점, 구멍을 메우는 연습들을 앞으로 두 달간 해나가셔야 됩니다. 일주일에 한 회차, 두 회차씩 계속해서 모의고사 풀어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 있는 주제, 약점이 되는 개념, 약점이 되는 사료 해석의 파트를 찾으셔서 계속해서 다시 개념과 문제풀이 연표로 돌아가서 학습을 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진짜 세계사랑 동아시아사는 그냥 1등급을 넘어서 만점을 받을 수 있는 과목이라는 거 아시죠? 약점 메우기, 앞으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새겨야 되는 내용들이에요. 자, 수능이 앞으로 두 달 앞으로 다가왔어요. 여러분들 굉장히 걱정이 많겠지만 잘해 나가실 수 있습니다. 9월 평가원 시험, 잘 봤건 못 봤건 속상한 마음 혹은 자만이 될 수 있는 마음은 일단 접어두고 수능까지 끝까지 열심히 해서 우리 좋은 성적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랑의 파이널 강의에서 만날게요. 안녕